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가 1mm 부서에서 최대 6mm까지 가고 상에 들어가시는 분이 3mm가 많아서 상이 1mm, 2mm, 3mm 여기가 1mm라고 보시면 여기가 2mm 정도 3mm, 4mm 상에 들어가는 분은 이 사이즈 이렇게 해서 4, 5개씩 넣으면 돼요 그냥 한 분씩 잡아놔서 이게 좋은 게 초록색 부분을 잘 썰려 나온다는 게 겉과염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초록색은 보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